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범수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란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에서 17일과 27에서 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상호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엔터 시세 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에서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범수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김범수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한 정상적인 장례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